기상캐스터 배혜지 지키지 않아 궤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울산 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이 운송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울산 지역 전세버스 업체 27곳은 지난 광복절 서울 집회로 울산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됐다며 코로나19 유행 종식을 위해 서울 집회에 참석하는 보수단체에 대한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로총 전세버스 연대지부도 오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경 집회를 위한 버스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울산 지역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울산 지역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1675만 메가와트아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41만 메가와트아워보다 4.8% 줄었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지난 7월 238만 메가와트아워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9만 메가와트아워에 비해 11.6%나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년 퇴직자 촉탁 배치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 촉탁은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회사가 신입사원 임금에 준해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사측은 생산 유연성을 위해 근로자를 회사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도록 하는 반면 노조는 퇴직 전 일했던 곳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이 문제를 제외한 고용 안정 방안, 전기차 전용 공장 설치 노력 등에는 이미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이 문제를 제외한 고용 안정 방안을 제외한 고용 안정 방안을 제외한 고용 안정 방안을 제외한 고용 안정 방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이 문제를 제외한 고용 안정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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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 고용